암냠냠 자, 리듬세상 DS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자 오늘도 리듬타기 딱 좋은 주말이 아닐 수가 없구려 너무 약해? 그렇구만 힘차게 골라보세요 음 짠 시작 리듬타기 딱 좋은 일요일 오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슈팅 오늘도 슈팅 지옥에 빠질 것만 같은 느낌 이 녀석이 너무 어렸었더라지 그래도 뭐 음악 같은 거 들어놓으면서 자주자주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통과를 해보자 음 금관으로서 말이다 자, 리듬게임 선국 시작해보도록 하겠어 바람 으음 으으으으으으으엘 으윽 BAO 젠장! 짠잔! 흠흠흠흠 후!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아 아깝다! 음! 하하하하하 엠 후! 으흐으으 으허 허허허허 찬찬찬 에에에에에이 아십다! 버디로시 큐티님 안녕하세요 인부셌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재개 비버 사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과마저도 못했어 에에에에에 마이 리딩감 이즈쌤 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녀석들의 외계인을 처리할 수가 없네 우찌 마님 안녕하세요 제트 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나를 골 때리게 만드는 슈팅이 아닐 수가 없어 슈팅은 너무 어렵다 아 난 모아이나 할래 모아이 휴지근님 스티브 킴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아이도 암아이잖아 자 머릿속에서는 벌써 짱구가 잘 많이 들어갔어 호! 오! 오! 음! 오! 하하하하하 오늘도 똥으로 한 무대기를 썼어 어려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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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검성애자님 마루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노래를 하는데 똥을 한 무대기로 뒤집어 써가지고 슬픔 뭐하이 석상이라네 어렵다 야 너무 어려워 자 순차적으로 가보자고 세상에 내 상대가 될 게임이 단 한 개도 없다 어렵다 갈비탕탕탕 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쭉쭉쭉 쭉쭉 하 하 하 하 하 퐁 음 으 으 퉁퉁 퉁퉁퉁 퉁퉁퉁 으악 아삭 왁 오 세상에- 허허허허헁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쿵쪽 쿵쪽쿵 쿵köug 좋아 쿵쿵 좋아 주 Inform 워어어어 하허허헉하 ㅏ ATP 으 아 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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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망 아 에이, 샤루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가 너무 무서워 아, 바다가 무서워 품 말해봐요 아, 너무 어려워 아 퍼펙트를 향해서 그래 기분 전환이야 아 우울해지네 내가 이다지러 리듬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니 아 우울해 아 우울할 땐 부품 조립 부품 조립 3스테이지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저기 슈팅의 요력은 이따가 한 번만 더 요 다음에 슈팅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퍼펙트를 위해서 야우 포기하면 편한가 제게 짠 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짠 이건 잘해 잘하지 짠 야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짠 서울님 안녕하세요 두명소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짠 짠 음 브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소! 쟌! 잠깐만x3 흠흠흠흠 천! 천천천천천천! 그렇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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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블레터님 팬클럽 가입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개 선물 고맙소 악! 저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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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자자잔 빠밤 빠밤 빠바바밤 아 되게 짠 돌이네 아 겁나 짜다 아 하나쯤은 봐줘 뭐 퍼펙트니까 이해 못해 젠장 하나쯤은 봐달라고 젠장 아 진짜 잘했는데 까마 잘했는데 아 이거 분명히 마지막까지 못하고 분명히 한 번 더 틀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 부품조립 자 기회는 두 번이 더 남았단다 퍼펙트 미션 이거 분명히 끝까지 못 가고 한 번 더 틀릴 것 같은 아 그런 가시기를 예상하고 있으면 끝까지 간다 깬다 리쿠마쿠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옹 네 반갑습니다 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야옹 잔 흠 아케잇 음 으음 잔 왜 슬픈 예상은 틀린 적이 없나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딸기마시마로님 따닥시님 트롤러님 버리에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드라마틱하게 영화틱하게 세 번째 시조에 멋들어지게 성공할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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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세판 아니거송 제길 긴장하고 있었는데 말이 씨가 되었어 주댕이를 다물고 있었으면 깼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그지? 짠짠짠짠짠 야호 나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 절식 휴우 해 보자고 흐아 집중하시오 집중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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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고 있어 아주말이다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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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랑 화면이 따로따로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재접속을 한번 해보시미 아 너무 못한다 아 이거 그 사람 좋아 아 왜 이렇게 못하지 에이 여러분 팁 좀 주세요 슈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팁이 팁이 필요해 팁 슈팅을 어 금관을 따버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아까 팁같은거 줬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흐음 천천히 하자 너무 어렵네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엄청 많이 했는데 아마 제가 어 제일 많이 있을거에요 슈팅 어 집대기님 스티커 두개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맙소 후우 아 아니야 성공해보자고 음 리믹스2에 한해서 팁을 드리자면 뜻하는 높은음에 붙어서부터 타이밍을 맞추면 됩니다 뜻하는 소리가 있었나 오케이 리믹스2 어 하게 되면은 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슈팅 모아이 그 다음에 리믹스2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고 있는데 리믹스2 차례가 오면은 뜻소리를 한번 귀기울여 들어보도록 하지 자 슈팅 한번 더 강랑콩님 안녕하세요 한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짜라짜라짠 좋아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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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좌지엑슨 내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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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 다 아! 안돼! 아! 여기가 약하네! 여, 여 부분이 약했네 아, 되게 후, 후반에서 잘 모르겠다 타임은 초반에는 완벽하게 앙 하고 잡았는데 뒤쪽 부분 넘어가니까 너무 어렵네 아, 저 부분은 어떻게 될까나 감이 도대체 잡히지가 않는단다 으아... 아빠는 이글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막아내긴 했구나 음, 어떻게 막아내긴 했네 서울림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리듬감이 부족해 리듬감이 말이다 나름대로 리듬을 클린하게 만들어준다는 리듬세상 DS 이거 그냥 암덩어리가 점점 늘어나는 기분이란다 리듬이고 개뿌리고 vensY 파닥 혈압을 낮추시오 어렵네 정말 어려워 리듬감을 얻으려다가 암을 얻을 것만 같은 느낌이야 자 훨씬 더 어려운 모하이송으로 가보자 리믹스 실력을 보여주셈 모어이 한번 하고 터치펜을 잘 세워봐 ands Rispy 습 습 습 습 습 아이! 야험 Charge 아 왜 틀린지 모르겠어 아 진짜 진짜 왜 틀린지 모르겠어 아 문제점인 저로선 보이지 않소 아 뭐지 아 완벽하게 동일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으어 이 친구들은 즐겁게 노래를 하고 나는 즐겁게 바람에 걸려서 돌아가실 것 같단다 리듬 타는 새들을 초치개처럼 리듬 타는 새들을 초침 마냥 보면서 하면 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좋아 다음 시도에 한번 예쁘게 해볼게요 감자침님 리듬 타는 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을 어마무시하게 또다시 뒤집어 썼다네 뿅내나 여러 게임이 마구 섞여서 등장합니다 리믹스 2 이국적인 남쪽 나라로 한번 가보자공 리듬 깨림을 겁나 못해 리듬을 못 맞춰 리듬 말이다 어음 이걸 왜 못해 어 두발 맞췄어 아 어 아 아 아 심각해 아 심각해 아 심각해 아 쿵쨔쿵쨔쿵쨔쿵 쿵쨔쿵 아 아니 뭐지 나날이 못하는데 나날이 점점 더 못해지우는거 같은 느낌이야 아 왜이러지 아 왜이러지 으 association 매장면마다 틀렸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넘긴 적이 없었네 라크링크님 서포터가이 고맙습니다 너무 어려워 세상에 아 진짜 스테이지2는요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다 마음을 비우시오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우리 슈팅 모아이 리믹스2 이거를 남기지 못해서 새로운 게임을 못 보잖아 아 뭐 금강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도전 뇨악 넉트로님 안녕하세요 말가마님 개팔루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구야 말겠어 개구야 말겠어 슈팅 견앙하실 건가요 노 견앙은 노노노 이걸 견앙한다 치면 저는 돌아가실 겁니다 아 확정적으로 죽을 거야 아마 음 집대기님 다섯 개 선물 생큐 잔잔잔잔 슈팅은 참 좋아 배경음이 말이다 음 여기까지는 잘해 음 아 그래 연습판다 치료 음 응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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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하하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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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지 않았어 아 나는 정말 방심하지 않았는데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아 힘이 빠진다 쨉쨍님 안녕하세요 백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팅에서 따로 연습한다고 리믹스2에서 성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확연하게 슈팅이랑 리믹스2에서 나오는 슈팅이랑 완벽하게 리듬이 달라 그래서요 이거를 연습해두는거는 이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예쁘장한 금관을 보라 아 요 금관을 보라고 요 예쁘장한 금관을 말이다 아 씌워주고 싶잖아 그리고 바람이 씌워주고 있잖아 아 제게 암 관련서 돌아가질거 같아 그래도 아쉬우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퍼펙트가 보고싶어요 아 저도요 이거 한 두시간 동안 녹아들어야 될거 같아 어 오 오 오 오 예 오 예 흠 음 불안불안해 똥두기야 아 아 아 으 으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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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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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잡았니? 어 약간 어? 그래도 합격이야 자 약간 감 잡았니? 어 그렇게 똥을 뒤집어 쓰면서 뭔가 약간 깨달은 점이 있지 않니? 어 자 한 번만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소 어 모아이송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어 자 갑자기 영접이 되는디요 아 온다 온다 아 리듬신이 온다 아 새통신인지 뭔지 암튼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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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왔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cit 음 어 암 으 으 으 두개야 두개 아! 괜찮아! 괜찮소! 오! 아! 너무 아깝다! 잠깐만! 이건 너무 아까웠어! 인간적으로 말이다! 아! 딱기 나쁜게 아니라 이건 정말 잘했는데! 와! 되게 잘했는데! 도널드님 안녕하세요! 문니쿵님! 디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찌니몽이님! 쭈뼛쭈뼛님! JYJ님 안녕하세요! 깐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어! 잠깐만! 잠깐만! 자! 마지막 시도! 그 다음에 또다시 릴레이로! 아! 필요없어! 뱅클럽 집어치워봐! 지금 나 감이 왔어! 어! 그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거시기였어! 이제 보니까! 광건이요! 어! 집중적으로 했었어야 됐네! 아! 그렇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감을 자꾸 잃어버리잖아! 몰라모야님 루시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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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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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이따 하자! 어! 그래! 어! 팬클럽을 하자고! 퍼펙트를 위해서 말이다! 음! 짜잔! 셰프로버트님! 백야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뭐지? 갑자기 엄청난 어! 산탄 응!을 맞았는데? 어! 뭐지? 말도 안 돼! 어! 말도 안 돼! 그니까 나는! 한 마리의 팬이 되겠어! 흐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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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고 싶지만 부끄러운 걸 어떡해! 후웅! 절실! 그 마음을 영원히 몰라주면 어떡해 그렇지 이게 바로 사랑일까 두근두근 두근 나 어떡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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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보이는걸 어떡해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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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냐하하하하하하하하 냐하하하하 퍼펙트 축하해요 신인 뱅글럽 노래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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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공이다 최초의 성공 아 만끽하고 있습니다 얍님 몬티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8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 뒷모가지 아 아 아 아 48개 구구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8 아우 예 퍼펙트 두개다 기가 막혀 나 리믹스 2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믹스 2 말이다 남바님 스티커 두개 선물 서포터 가입 고맙습니다 하하 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윽 우윽 하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젠 이 노래가 너무 익숙하네 조금.. 겨과실이네 젠장 너더님 리듬 세상 위인은 살 기억이 있으신가요? 디에스보전을 완벽하게 해낸 다음에 사볼 생각이었는데 머나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리듬감 마이리듬감 아 슈팅이니 뭐하이니는 일단 버려두고 리믹스 2나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저거 돌파할 필요가 있을까나예요 그럴까나 오케이 자 도전은 계속된다 리믹스 2 나는 통과하겠어 통과 말이다 시작 오! 2개만 줬어 평생컨텐츠 아우! 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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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슈팅은 몰라 아하하하하하 오! 뭐 아이는 알 것 같애 슈팅은 모르고 오! 하아아아 어? 난 차카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눈물천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에이 에이 그래도 아 제일 잘했는데 에이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버드빌라님 지니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은 무섭다네 아이 잠깐만 리믹스 2 진짜 쉬운 것 같은데 슈팅만 빼고 말이다 아 모아이도 이제 모아이가 조금 오! 예상외로 모아이가 조금 감이 잡힐 것 같애 근데 슈팅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단다 아 슈팅 슈팅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에 맞춰서 하기도 너무 어렵고 팜발밤 우아에서 떼는 타이밍이 느려요 오케이 분발해 보도록 하지 걱정하지마 콕콕 좋아 콕콕 좋아 콕콕 좋아 콕콕 좋아 쭉쭉 뻗어 샤아악 시아아악 확 으유 어응 앗 어 두 발만 줬어 아 아이 감잡긴 개풀 아이 어아 뭐해 아 정령 손이 내 손 감정적인 동료가 일어났어 갑자기 오른손에 풍이 왔어 손을 주무르자 아 제게리가 어떡하지 아 일단은 마음의 안식이 필요해 마음의 안식 아 니 세트로 싱크가 아 싱크가 안 맞아요? 어 그런 거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 비켜 필요없어 나를 울어가는가 바로 넘겨주마 야하하하하하하 완쾌에 넘겨주마 분해 죽겠네 꼭꼭 좋아 꼭꼭 좋아 동점을 받았어 하 어 두 발 맞췄어 나는 왜 새똥을 받는지 모르겠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아 어떻게하지 아 아 하하하 어떻게하지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수선하락님 사토시님 안녕하세요 김우빙 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또 전 리벨